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제니 채널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물은 조금 시리즈로 제작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명 미국 회사 생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미국 회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했던 키워드라던가 특이하게 느껴졌던 사내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를 시리즈물로 좀 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월간이라고 붙이긴 했는데요. 월간이 아니라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미국 회사 생활에 좀 맡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024년 10월 미국 회사 생활 이야기의 주요 세 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 유튜브 하기 위해 퇴사하는 미국 직장인 두 번째 정말 정말 다른 미국 회사 휴가 사용 가로열고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식적인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내 AI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한국에도 직장인 주요 3대 명언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진짜 퇴사하고 유튜브나 시작해볼까? 모든 직장인들의 약간 로망인 문구 미국이야말로 진짜 그런 움직임이 정말 정말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회사 사내 메일로 어떤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는데 유튜브에 점념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다. 이 메일이 사내 메일로 쫙 뿌려진 거예요. 나 유튜브 한다고 퇴사하는 거를 이렇게 메일로 뿌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진짜 미국 클라스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메일이 이제 그분의 상사분이 우리 팀의 되게 에이스였던 이분이 가족 유튜브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다. 그 유튜브 채널을 딱 박아가지고 메일을 돌리신 거죠. 그냥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아무리 내가 유튜브 하려고 퇴사한다고 해도 그거를 좀 공유하고 퇴사하는 게 조금 어려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 아직까지 그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그 메일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새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팔로우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치얼업을 해주자라는 게 메일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는 또 미디아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옆팀에도 유튜브 시작하겠다고 퇴사하신 분이 계셨고 퇴사 이유를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하는구나 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 뭐예요. 한동안은 어떤 미팅에만 들어가도 야 우리도 빨리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열어야 될 때 아니야? 라면서 유튜브 하기 위해서 퇴사한다라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핫한 키워드였어요. 어찌됐든 제 주변에 직접적으로 그런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했고 이게 트렌드인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성공 사례들을 전해주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타임을 내려놓고 파트타임을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키우게 됐는지에 대한 기사들은 정말 정말 많았어요. 몇 가지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분 인베스먼트 뱅커였는데 자기 본업을 그만두고 유튜버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오버 1밀리언을 벌고 있는 사례예요. 이 사람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 사람도 보면 원래부터 6피규어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월급이 256K야. 근데 이런데 256K 받으면 솔직히 인플루언서로 넘어갈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기업에서 주는 월급을 뛰어넘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기까지가 굉장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또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또 그걸 뛰어넘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 CNBC 인터뷰에까지 나오셨나 봐요. 개인 자산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되게 복잡한 정보를 쉽게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거에 대한 패션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나 봐요. 유튜브 채널 콘텐츠랑 강의를 판다거나 프로덕트를 판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걸 다 합쳐서 1밀리언을 지금 벌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이랑 이렇게 잡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풀타임 때 했던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진짜 진짜 좋은 예인데 이런 예시들이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뉴욕타임즈에서 찾아보니까 꽤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신문기사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잘 정리된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스태틱 스틱인데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2024년에 미국에 있는 콘텐츠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라서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여겨볼 거는 크리에이터 시장이 250빌리언 달러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2027년부터는 480빌리언 달러로 이코노미가 굉장히 커질 예정이다. 그래서 마켓 사이즈가 계속해서 크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1.7빌리언으로 시작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마켓 사이즈가 진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미국에서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상황 같은 거 숫자로 굉장히 잘 표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더보기란의 모든 아티클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니는 어떡할 것인가 유튜브를 좀 더 키워가지고 번업으로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제 채널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풀타임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본업에서 느끼는 행복도가 아직까지는 정말 높아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제 본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아직까지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한 10년 동안 내가 이 분야에 좀 종사를 하면 이 분야에 나름의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대체적으로 월급도 저는 좀 만족하고 다니는 편이고 회사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의 가치관이라던가 저의 세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있어서 반면에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은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자극이 전문적인 자극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미국의 회사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휴가 사용입니다. 휴가 사용 이거를 제가 예전에 유튜브 콘텐츠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인데 휴가라는 키워드를 왜 또 가져왔냐면 제가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이 휴가에 대한 팔리시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휴가를 15위로 준다, 16위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휴가라는 개념이 정말 정반대로 다를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휴가가 다르냐면요. 저는 지금 회사 들어와서 조금 휴가 정책에 대해서 좀 놀랐던 점이 있어서 이것도 좀 공유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회사,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반 회사에서의 오피셜한 공휴일이 26일이었어요. 휴가를 쓰지 않아도 회사 자체나 해서 쉬는 날이 26일이었던 거죠.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 이 B회사는 오피셜한 공휴일이 없습니다. 지정된 홀리데이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회사 내에서는 오피셜한 홀리데이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금 회사 들어와서 되게 충격적인 휴가 정책이었어요. A회사, B회사 둘 다 휴가는 무제한입니다. 근데 조금 달랐어요. 휴가 쓰는 그런 게. A회사는 무제한인 대신 오피셜한 휴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휴가를 오히려 못 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팀에 따라서 그 휴가 쓰는 양식이 좀 달랐는데요. 어떤 팀은 아예 눈치를 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팀을 이끄는 팀장님이 무조건 1년에 15일은 무조건 써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조금 무조건 써야 되는 휴가를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팀이어가지고 그나마 썼는데 근데 지금 현재 회사는 무제한 휴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들 눈치 안 보고 쓰고 싶을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회사처럼 공식적인 휴일이 없는 회사들이 꽤 되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 CNN이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즈가 있고 이런 산업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24시간 비즈니스가 작동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NN도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되나요? 뉴스는 1년 365일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없이 24시간 뉴스는 돌아가야 되니까 CNN이라던가 뉴욕타임즈라던가 이렇게 방송사들은 공식적인 휴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는 공식적인 휴일이 없는 대신 무제한 휴가를 쓰게 해서 뭐 크리스마스 때 자기 그냥 무제한 휴가를 사용해서 휴식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냐면 높으신 팀장님이 이번 주 활리데이 있는 거 꼭 언리미트 PTO 써서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꼭 뒷말이 근데 나는 일을 하는데 나에 상관없이 다른 직원분들은 쉬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저는 불편하다고 느낀 지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활리데이 때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쉬지를 않으니까 미팅은 계속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그걸 팔로우업 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정책이 좀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근데 일단 뭐 B회사는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활리데이가 많이 없다고 쳐. 근데 왜 A회사는 활리데이가 많으냐. 이거는 또 반대의 이유인데요. A회사는 미디아 에이전시였어요. 에이전시는 뭐냐면 정말 다양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형태인데요. A회사는 왜 이렇게 오피셜하게 쉬는 날이 많았냐. 클라이언트 회사가 쉬는 날에 맞춰서 저희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은 코카콜라 팀이고 뭐 어떤 팀은 나이키 팀이에요. 근데 어떤 공식적인 휴일날에 코카콜라 팀은 코카콜라 본사가 쉰대요. 그날 뭐 미팅이라던가 이런 게 다 캔슬이 되니까 쉬어도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이키 팀은 그날 안 쉰대. 그러면 회사 내에서 A팀은 쉬게 만들고 B팀은 쉬지 못하게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룰단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 팀은 쉬게 하고 이 팀은 안 쉬게 하고 이게 펄리시그가 어떻게 뜨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A회사 같은 종류의 회사들은 대부분의 모든 휴일을 다 채택을 해서 쉬게 만듭니다. 휴일이란 개념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다 쉬게 만들기 때문에 페더럴 할리데이도 채택을 하고 전 세계한테 의미 있는 할리데이라던가 이런 날도 다 채택을 해서 휴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체 내에 휴일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휴일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는 휴일이 이렇게 없구나. 아예 없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와 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사내 AI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최근에서야 원래는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데 저는 정보력이 딸려가지고 최근에서야 저희 회사 내부에 공식적인 AI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직장 동료 얘기하다가 AI의 최대 단점이 정보를 한 번 올리면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최대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의적으로 AI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려서 잘못된 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AI의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한데요. 직장 동료한테 AI 쓸 때 조심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야 너 그 사내 AI 있잖아. 그거 왜 안 써? 라고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사내 AI 있었어? 제가 세 가지 웹사이트를 받았는데 이게 다 사내 AI였어요. 회사에서 AI 쓰고 싶으면 여기다 써 라고 해서 제공받은 플랫폼인데요. 첫 번째는 라이딩 어시스텐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메일을 쓰거나 오피셜한 다큐멘트를 쓰거나 포스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라이팅을 조금 다듬어주는 AI였고요.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외부 AI 시스템을 쓸 때는 되게 센시티브한 정보를 다 빼고 삼삭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정보를 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내 AI 시스템이라서 모든 정보를 다 올리고 약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AI가 있었고 두 번째는 챗GPT였어요. 회사 버전의 챗GPT. 역시 사내 AI가 조금 기능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대 장점이 있죠. 내가 어떤 정보를 올려도 되는지 올리면 안 되는지를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회사 내부의 테크에 관련된 AI인데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회사에 너무 시스템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또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테크 AI 전용한테 물어보면 회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무슨 API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는데 솔직히 제너럴한 API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한정된 API를 좀 다뤄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그 정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 회사 전용 테크 AI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API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백그라운드나 이것 좀 알려줘야 했더니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API 내용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딱 그 API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내 AI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나? 꽤 많은 미국 회사가 이런 사내 AI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회사에 어떤 AI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지 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글이었는데요. 일단 뭐 딜로이트, 메타, 뱅크도 있고요. Pwc도 있고요. 맥힌지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회사에서 사내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널 AI 체폿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메타메이트라고. 메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인된 AI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유용해서 잘 쓸 것 같은데요. 미팅을 서머리 한다던가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디버그를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AI 챗봇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내 AI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미래 에세 증권에서 AI 마켓 어시스텐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미 사내 업무 지원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내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AI를 직원들한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스템을 개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신기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월간 미국 회사 이야기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재밌는 걸 또 많이 발견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이 컨텐츠 찍어볼 테니까요.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